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이렇게 직접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그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나 봐요. 그네에 대해 그 같은 내용에 대한 화답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까지 꺼낸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낄끼빠빠를 잘못해. 대통령이 말이죠. 축구 감독 그런 것을 물론 현안이고 국민 관심이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이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잘 처리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는지. 그래서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보면은 이게 지금 낄대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별거 다 삼남완상에 닿았어요. 아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각과라. 저도 그건 아니다라고 비판했지만 국무위에서 국민한테 공개되는 거기서 그냥 완전히 조지더라고요.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은 대변인도 있고 동일 비서관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하는데 오늘 또 별걸 다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리얼미터 조사 기반이긴 한데 앞에 갤럽도 최저치를 한 번 찍었다고 했었는데. 리얼미터 기반으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휘율이 상당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리얼미터 역대 조사 가운데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고.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을 한 번 찍지 않았습니까? 23 정도를 찍었었죠. 지난주에 23으로 올라섰죠. 올라갔고. 그러니까 20 찍었다가 23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전국 지표 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최저치를 한 번 찍었었거든요.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위험 수준인데 안 그런 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속보를 보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왜냐하면 다른 걸 가지고 반전시킬 카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장 국민 정서를 건드리면서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 아, 축구 감독이구나. 이렇게 해서 발언을 세게 한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님 보시기에도 이런 수가 좀 이렇게. 너무 뻔한 수죠, 사실. 국민들이 정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 빨리 좀 해명됐으면 좋겠다.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생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물론 축구도 관심사 있죠. 그런데 그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축구협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유튜버와의 전쟁 선포한 적 있잖아요. 유튜버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 전쟁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남의 다리 긁는 소리였어요, 그거. 그게 뭐였습니까? 다른 중요한 사안에 국민들이 눈 돌릴까 봐. 유튜버들 분위기가 그때 당시 핫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로 좀 논을 돌려보자. 이런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너무 눈에 보이도 뻔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 갤럭 20% 바닥을 쳤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 극우 보수 세력에서는 이거 잘못한다 하는 얘기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10% 떨어지면 우리 대통령 안 돼 하고 보수가 뭉쳐주니까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보면 계속 하향세이기 때문에 저는 심의적으로 이미 10%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저간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면서 아닐까 싶은데 오늘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두 분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보장원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칼끝을 댄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세게 해나가야 우리 김건희 영부인을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물건은 터졌어요. 시작도 김건희, 과정도 김건희, 끝도 김건희예요. 그래서 만학의 근원은 김건희고 사실상 권력서의 1위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렇게 다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터졌는데 지금 보세요. 말은. 명태균 씨도 자기한테는 문자가 왔지만 김영선 의원한테는 안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물고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한 것은 검찰이 손을 댔지만 문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가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아마도 거기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두 가지 의혹이 아닙니다. 선거만 두고 보면 2022년도에 경남 창호르청 지역구에 6.1 재복을 선거를 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연고가 특별히 없는데 공천받은 경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번 4.10 총선 때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였는데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정은 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경남 선관위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창원지검이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았습니까? 경남 선관위가 이걸 지난해 12월에 수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지난해 12월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4월 총선을 거치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별로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을까? 중간에 총선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김영선 전 의원 이른바 텔레그램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혁신당도 찾아가고 여러 사람 찾아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과연 몰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심쩍은데 다만 이번에 수사를 본격화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최근에 JTBC 보도를 보면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 내용들이 검찰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도 이제는 조금씩 권력 용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건도 아직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뒤늦게라도. 아직 이 정도로만 지금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 있잖아요. 보니까 지난주에 방송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밝히기를 사실상 그 내용을 압축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역할을 하긴 했는데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도움을 준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본인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은 뭔가 좀 밖으로 드러내는 형국인데 이런 사람들 사실은 박 의원님은 주변에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없으시겠죠. 알긴 아시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최근에 청문회에서도 다루고 그랬지만 보이시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 회장 이 사람이 멋짱 해방에서 난리가 친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에도 vip하고 자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그 vip가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다. 그러면서 꼬리를 잘랐어요. 호가호의했단 말이에요. 제2의 이종호 회장이 명태근 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두절미하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텔레그램 같은 문자가 발신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갖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근원은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덮고 지나가겠다 천만의 말이에요. 그랬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6, 7, 7%가 원하는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을 해야지 오늘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이게 덮어질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이준석 대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덮어지지 않는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 방송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나는 내가 그림자라서 내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서울에 1년 동안 안 갔어요. 닭을 키워서 납품을 했으니 나는 대통령 되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제가 해본 적이 없고 그 모든 조사는 땡땡땡이 하고 여론조사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무슨 여론조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대표의 말은 또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서 씨의 말은 이상하게 나온다. 본인이 했지만서도 이상하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걸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안 갔다. 대선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얘기도 주진우 기자가 직접 영태균 씨를 만나고 왔더라고요. 아직 풀로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오전에 겸손에 힘들다 거기서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그 얘기도 약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자에게 했던 얘기는 코바나 콘텐츠는 잠깐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안 갔다고 분명히 sbs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주진우 기자한테 하는 얘기는 다른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크로스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제 명태균 씨가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핵으로 떠올랐거든요. 어쨌든 간에 김영선 전 의원도 우리가 드러난 구도만 놓고 보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마치 vip 내외를 알게 된 것 같은 가까워진 것 같은 뉘앙스가 돼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과거에 법사위에 오래 근무하시고 검찰을 잘하시지만 이런 게이트의 시발점 폭발력이 있는 인물로서 명태균 씨가 이런 게이트 비리라는 게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커지죠. 왜냐하면 호가고의 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김영선 의원한테 쇠비 절반을 매월 꼬박꼬박 받았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큰 게 터진다. 절대 덮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장이 열려도 아주 크게 열렸습니다. 여기저기 다 남사당패예요. 줄을 가타고 있습니다. 검찰도 지금 줄 타고 있고 명태균 씨도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게 향방이 어떻게 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 줄 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남사당패 얘기에 적합한 게 명태균 씨도 보면 본인 표현이나 의사표현이나 SNS에 올리는 글들이 뭔가 하나하나 의미심장은 해요. 어떨 때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다가 또 어떨 때는 다른 쪽을 향해 당사자들 상대로 한 이준석을 상대로 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줄 타기를 하거든요. 지금 다 남사당패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은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바로 그냥 사진 같이 찍은 사진 올리고 방송에서도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모님하고 둘이 내가 특강도 좀 해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냐고 했다. 물어봤다는 얘기겠죠.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왜 안 껴줍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도 엄연히 지금 대선 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한때 대권을 꿈꿨던 분이고 그런 분들을 명태균 씨가 만날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못 만나거든요. 기본적인 본인이 가진 여론조사의 데이터라든가 제공할 수 있는 소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접촉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요. PNR이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업체. 사실 그때 당시 대선 때 PNR은 흔히 말해서 그 이름부터 피해 나가려고 나오는데 그 업체 자체가 당시 대선 때 인지도가 없었죠? 인지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도무지 이상한 게 그때 당시 대선 기간 때 PNR 여론조사를 흔히 말해서 서울에 있는 큰 언론사들이 받아서 인용 보도를 한 거 보면 적지 않게 인용 보도를 합니다. 그 해당 업체의 조사 결과를 그렇죠. 그러면 PNR 대표가 직접 온 인터뷰에서도 한 얘기지만 아니 나는 굉장히 지역에서 조그마한 그런 선거 이런 데 어떤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인데 갑자기 발표를 하니까 중앙언론사에서 막 받아 쓰더라 이거는 자기가 대표지만 좀 이상하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래한국연구소라든가 PNR은 어떻게 됐든 선거라고 하는 게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PNR이라는 업체가 신생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중앙에 있는 언론사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았었을까? 저는 여기에 뭔가가 명태균 이상의 어떤 단위에서 개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그런 여론조사에 언론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자님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냥 여론조사 업체가 기자를 직접 컨택할 일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적어도 캠프 캠프 측 사람들이 이 자료도 한번 봐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의원님? 당연히 그러죠. 제가 하던 짓이에요. 짓이라뇨. 의원님. 다시 요가 끝날 때. 그런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례대표로 관계있다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젊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이준석 대표로서는 천하람 최고위원하고 굉장히 궁색한데 이걸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최고위원은 비교적 잘 조가 됐는데 요즘 국회에서도 안 만나죠. 그래서 좀 풍지에 몰려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에 말려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여러 차례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통상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 업체들이 이제 정치인들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원래 좀 흔한 일입니까 원래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후보들이 후보 측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 제가 전남 영광 보궐선거 에서도 보면 광주 지방언론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한 열흘 후에 영광 지역언론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7 8%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다 해볼 것 아니에요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렇겠죠. 그래도 그것은 공표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하고 영광 지역언론 여론조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것은 좀 잘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무명의 여론조사 기관도 색다르니까 많이 보도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서로 연루 의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이유가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되기 전에 사실 당대표에 나온다는 얘기도 사실 잘 없던 시절에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앞서가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시작해서 바람을 타기 시작해서 당대표 당선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이준석 당시 이준석이 그 연론조사 결과에서 1등을 나왔던 그 조사를 했던 게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이 함께했던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됐을까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때부터 이준석과 명태균은 서로 알고 있었고 관계성이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우연의 일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배팅을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당대표 경선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때 보면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다. 해 가지고 제가 여론조사상 유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참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무게는 두지 않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후보나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를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많이 나돌아다니니까 거기에 댄서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명태균 씨의 행위 양태를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보면 결국은 유력한 사람들을 당선하는데 조력을 했기도 참 모일 수도 있는 그 역할이. 된 다음에 그 영향력을 등에 업고 뭔가 부정한 일들을 벌였을 개연성. 이런 것들이 결국 공천의 결과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김영선 전 의원하고 회계 책임자 명태균 사이에 돈이 9천여만 원이 총선 후로 오갔다. 뭐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그럼 결국에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여론조작이라든가 이런 띄우는 어떤 작업을 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헌법도 위배되는 그런 행위고. 특히 의심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PNR 여론조사에서 오늘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경향신문도 썼고. 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2021년 3월 30일에서 4월 1일. 이거는 한국갤럽이 전국 단위. 샘플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23대 23 동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 2021년 3월 27일 PNR이 실시한 물론 이거는 표본 샘플이 다르긴 합니다.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입니다. 서울 거주. 그러니까 전국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40.5 이재명 후보가 18.8이 나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치는 결과들이 좀 PNR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 PNR이 그 뒤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이런 튀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떤 의도도 개입하지 않은 채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거와 함께 혹시라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했다면 이것까지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우스 이펙트라고 주장을 했었던데 하우스 이펙트가 실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있으려면 누가 들어도 알만한 업체여야 되거든요. 그 하우스가 유명한 하우스여야 돼. 그런데 PNR은 누구도 모르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 1. 2. 3. 4. 6. 24.